애니박스 화이팅! 안녕하세요 애니박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원 원장입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와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시죠?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 좀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찍는 것도 정말 잘 찍고 오래전에 공부했던 것도 다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와 기도와 모든 것을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만점입니다 화이팅! 제흥단지 열심히 달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상서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 꼭 있을 거예요 우선 더 힘내서 화이팅 해옵시다 수능들만 하면은 잘 될 거예요 애니박스 수능 파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긴 시간 동안 수능을 위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애니박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끝까지 달려옵시다 화이팅! 애니박스 화이팅! 화이팅! 애니박스 친구들 화이팅! 얘들아 이제 정말 뚝불내왔습니다 찍은 거 잘 얻으시고요 추천으로 화이팅! 화이팅!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열심히 한 번 붙여서 다음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! 안 된다고 주눅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하니깐 이게... 물론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동안 이제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 같은 정말 좋은 결혼이 됐을 거라고 가요 그런 일 계속 결과에 맞다보면 안 되고 어떻게 좋은 결과 받을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길을 걸 수 있도록 분들도 노력할게요 화이팅! 화이팅! 애니박스 친구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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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한 해 입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도 본인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박스 입시반 화이팅! 올해도 원하시는 결과목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니박스 선생님들과 수강생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... 와... 애니박스 친구들 화이팅! 와... 와...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... 다 같이 응원 다 같이 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